성공 비즈니스의 첫걸음 문서의 내용뿐 아니라 문서의 포장과 마무리 역시 중요합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재본을 통해 여러분의 문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재본기의 종류와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 무엇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수많은 재본기 중 나에게 꼭 맞는 재본기를 찾을 수 있도록 현대오피스에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본기의 종류는 재본 방식에 따라 플라스틱 링 재본기, 와이어링 재본기, 열 접착 재본기, 겸용 업소용 재본기로 구분이 됩니다. 원고에 구멍을 뚫는 천공 방식의 링 재본기는 1회 천공 매수나 깊이 조절, 피수 조절 기능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또한 소모품 링의 크기에 따라 재본 매수가 달라지므로 자주 사용하는 재본 매수를 고려해 링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플라스틱 링 재본기는 플라스틱 링을 벌려 원고를 키우는 후 다시 링을 닫아 완성하는 재본 방식으로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소모품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료에 첨가가 쉽고 소모품도 재활용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원고를 360도 접을 수 없으며 경고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저가형은 1회 10매에서 15매로 천공되며 피수 조절이 안되는 제품이 많고 보급형은 1회 최대 15매에서 20매로 천공이 되며 깊이와 피수 조절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고급형과 자동으로 천공되는 전동형은 1회 최대 20매에서 25매 천공이 되며 깊이와 피수 조절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간편하고 빠른 재본이 필요하거나 자료에 첨가 및 제거가 자주 있는 경우나 많은 양의 재본을 저렴하게 제작하는 곳을 추천합니다. 와이어링 재본기는 철로 만든 와이어링의 원고를 끼운 후 재본기로 압착하는 방식으로 주변에서 흔히 보는 탁상용 달력이나 다이어리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원고를 360도 접을 수 있어 편리하고 와이어링, 크리스탈링 등 다양한 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재본이 고급스럽고 견고하지만 원고에 추가가 어렵고 기기를 사용하는 데 숙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와이어링 재본기는 천공수에 따라 3대1과 2대1 방식으로 나뉘어지는데 3대1 방식은 1인치의 구멍이 3개 2대1 방식은 1인치의 구멍이 2개 뚫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본기는 3대1 방식으로 4.8mm에서 14.3mm의 와이어링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16mm의 와이어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20매까지 재본이 가능하며 크리스탈링을 사용하면 최대 재본 매수가 더 많아집니다. 2대1 방식은 16mm에서 28.5mm까지의 와이어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20매에서 250매까지 재본이 가능합니다. 또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저가형은 최대 10매에서 15매로 천공이 되며 핀수 조절이 안되는 제품이 많고 보급형은 최대 15매에서 20매로 천공이 됩니다. 깊이와 핀수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 많습니다. 보급형과 자동으로 천공이 되는 전동형은 최대 20매에서 25매까지 천공이 되며 깊이 조절과 핀수 조절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견고한 재본이 필요한 제한서나 연구자료 사용이 잦은 학습과 교육자료 장기 보관자료 다이어리나 탁상용 단약제작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본 방식입니다. 열 접착 재본기는 열 재본 표지로 원고를 각사 재본기에 넣으면 열이 가해지면서 표지에 발라져 있는 본드가 녹아 재본되는 방식입니다. 천공 과정이 없어 빠르고 편리하며 여러 권을 한 번에 재본할 수 있습니다. 윙이 없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수납이 용이합니다. 다만 자료의 추가 제거가 어렵고 자료를 180도로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유니바인드 열 재본기는 가격이 비싼 대신 서류가 완전히 펼쳐지며 표지가 일반 열 재본기보다는 경고하여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표지에 재사용이 가능하여 원고에 참석이 쉽습니다. 열 접착 재본기는 많은 양을 빠르고 신속하게 재본하거나 사용방법이 간단한 재본을 원하는 곳에 추천합니다. 겸용업소용 재본기는 대량으로 많은 원고를 일반 책처럼 재본할 수 있습니다. 겸용재본기에는 플라스틱링과 와이어링 2대1과 3대1 두 가지로 나누며 한 대의 재본기로 해결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재본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격이 고가라 전문적으로 재본을 하는 인쇄소나 재본소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일 생활건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